우리는 끝날 때까지 미성년들이 아닐까 다만 노력할 뿐이고 그런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연극을 했었어요. 연극을 할 때는 주로 무시무시한 역할보다는 고뇌하는 지식인, 시인, 의사 이런 역할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작품의 원작인 영국입니다. 50분짜리 정도의 단막극을 봤는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이 작품을 영화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변에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뭐 그래 기왕 내가 시작한 것 제가 마무리를 짓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연출을 대비하는 작품인데 연기까지 병행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다른 배우분들에게 부탁도 하고 했는데 거절당했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뭐 내가 하면 되지. 예 했고 무슨 무술함 같은 느낌 짜고 치는 이런 만든 씬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완전히 원초적으로 싸우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보신 분들 아시면 유리창이 깨지고 이제 교실 뒷문이 부서지는 데까지 싸우게 되는데 황의 명가의 액션을 능가하는 액션 씬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안에 기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 되고 기만은 함으로써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자존감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영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 미희 같은 경우도 비하인드 역사들을 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서 정말 아이를 키우고 혼자 힘으로 이 그런 점에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 너무 어렵겠네요. 저는 여성 캐릭터의 환경에 패션, 패턴화 되어 있는 그런 전형성을 자꾸 요구되는 그런 것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낭비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영화들 그리고 외국에 유수한 영화들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그 한 인간의 내면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인간에 대한 모습에 집중하는 영화들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지금도 찾아보고 또 우리는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렐이 별 같은 거에 또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